영등포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16일 이른 아침부터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일대에서 실시된 이날 대청소에는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해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군은 관내 청소 분위기를 확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구민들이 서로 화합소통할 수 있도록 매월 클린데이날을 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